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전일봉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제주도에는 강수 소식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날씨도 있는데요. 현재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해당 지역에서는 화재해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상황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 또한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기도 하겠습니다. 각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 지상의 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강수 소식이 있겠는데요. 위성 영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도 5km 상공의 수증기를 나타낸 위성 영상인데요. 중국 중부지방을 보시면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성 회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역으로 대기 상층에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대기 하층으로 파고들면서 저기압을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은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동네 예보를 통해 살펴보면 내일 아침 9시 제주도 산지를 시작으로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 강수가 있겠는데요.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은 제주도 중산가는 비 또는 눈으로 제주도 산지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눈으로 내리는 제주도 산지는 5에서 20cm의 적설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대설 예비특보도 발표되었는데요. 해당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 상황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1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내일도 역시 기온이 낮아 많이 춥겠으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특보 상황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여전히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바다 상황을 살펴보면 바람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밤부터 점차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일 밤 저기압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도 발표되었는데요. 각 해역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서 안전한 운항 계획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너울은 바다 멀리에서 비록 잔잔해 보이더라도 수심이 낮은 해안가에 다다르면 갑자기 솟구치게 되는데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해안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특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기록된 강수량을 보시면 주로 서쪽 지역 위주로 강수가 있었는데요. 그 밖의 강수 소식이 적었던 지역,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강원 영동, 경상도와 일부 전남에는 실효 습도가 낮아 건조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 남부 산지와 강원 남부 동해안, 경상권 동해안으로는 건조 경보 수준으로 매우 건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상청 매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매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매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매일 날씨였습니다. 기상청 매일 날씨였습니다.